아찔한 컬링, 여자의 운명을 바꾸다. 더 이상 값비싼 수입 화장품에 의존하지 않도록. 운명의 마스카라, 미샤 테크니컬업 마스카라. 많은 환자들이 드나드는 병원에는 어느 곳보다 많고 다양한 세균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매년 10만여 명의 시민들이 병원 내 감염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캐나다 국내에서도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은 병균을 다루고 처리하는 장소인 만큼 의료진의 손이나 의료기구, 실내 공기, 물, 환자들을 통해 병균에 감염될 위험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병원 내 감염의 효과적 방지를 위해서는 병원 측의 조치만큼이나 방문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병원 내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네 가지 지혜는 첫째, 병원에 예약 후 방문할 때에는 이왕이면 아침 시간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병원은 아침에 청소를 하는 경우가 많아 보다 청결한 환경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아침 시간에 병원 방문은 방문자들의 숫자가 비교적 적어 세균에 감염될 확률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의 장난감을 직접 가져가는 방법입니다. 나이가 어린 자녀들을 대동할 경우 병원에서 구비해 놓은 장난감을 이용할 경우가 있지만 여러 아이들의 손을 거치기 때문에 세균이 묻어 있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귀가 후 세척제를 이용해 병원에 가져간 장난감을 깨끗하게 세척하는 것 또한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음수대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병원 내의 환자들과 방문자들이 손쉽게 물을 마실 수 있게 마련된 음수대는 정기적인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세균이 득실거리기 쉽습니다. 음수대의 물을 마실 경우 세균이 물을 통해 그대로 인체로 흡수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병원 방문 후 뒷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비누와 흐르는 물을 사용해 20초 이상 손을 꼼꼼히 씻는 것이 좋으며 병원에서 입었던 옷은 바로 벗어 세제와 함께 뜨거운 물에 세척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